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레입니다. 베이비 옐로 크리스마스 업데이트가 되었어요. 와 크리스마스 업데이트 되니까 완전 예뻐졌어요. 이렇게 반짝이도 잔뜩 생겼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탕도 붙어있고요. 이건 뭐야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고 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? 일단은 미션에 우리 베이비를 찾아가지고 하이체어 여기다가 올려두라고 해요. 베이비가 어딨을까? 아 여기 있네. 안녕 우리 베이비. 반가워. 우리 베이비 데려다가 우리 맨들맨들 빡빡인 베이비를 데려다가 여기다가 두도록 할게요. 좋아요. 자 이제는 터키를 이제 요리해가지고 여기다가 두라고 하는데요. 하긴 크리스마스 서머는 터키가 빠질 수 없죠 여러분. 우리 터키는 추면조잖아요. 우리 추면조가 빠질 수 없죠. 아 오랜만에 보는 접시네요. 오랜만에 보는 접시. 여기서도 던질 수 있네 근데? 그럼 여기서도 붙일 수 있나? 아 이건 불가능하네요. 어쨌든 이쪽으로 가면은 와 뭐야 여기 어머. 예쁜 쿠키들이야. 먹어야지. 엄녀녀녀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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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맛있는데? 이것도 먹어야지. 어 뭐야. 어. 아 뭐야 쿠키가 뒤로 숨어버렸어. 아. 그것보다 여기에 맛있는 케이크가 있네요. 이건 뭐 먹네. 아이 참. 아유 아기야. 조용히 좀 해. 어 조용히 좀 하세요. 예. 조용히 좀 해. 어 알겠어. 알겠어. 아 조용히 좀 해봐. 아 참. 어 이거 뭐야 이거. 어이? 어 블랙헷. 검정색 고양이가 밑에 있고. 이거 뭔가. 뭔가 엘리베이터 같은데. 뭐 어쨌든 이런게 있네요.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. 이쪽으로 가서. 우와. 크리스마스로 다 바뀌었네. 아까 전에 봤던 검은 고양이도 여기 있고. 뭐야 이거. 눈사람인데. 아 물 흘렸나봐. 번쩌네 이거. 일단 여기 열어보면. 아. 여기 있네요. 치면 줘. 이거 그냥 그대로 여기다 주면 안돼. 하핰. 하긴 이거 요리해야만 하지. 이렇게 그냥 맨들맨들한 치면즈를 먹을 순 없죠. 여기다가. 놔줄게요. 이거 잘 놔야돼. 이렇게. 으챠. 아야. 좀 잘 놔야하는데. 이쪽에. 슈룩. 오케이. 여기다가. 넣으면 되죠. 우와. 너무 신난다. 흠. 이게 되는 동안.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먼저 꾸밀까요? 아이 근데 추워. 이거 먼저 닫자. 아 잠깐. 여러분 아르랑. 구독. 좋아요. 눌러주세요. 해보자. 이번에는. 초록색으로. 뾰룽. 아우. 예뻐 예뻐 예뻐. 음. 이번엔. 아 그렇지. 금색도 필요하다니까. 금색. 이번엔 빨간색. 아이 그래. 분홍색 좋지. 분홍색 달고요. 또 무슨 색이 좋을까. 그래. 요렇게 줄무늬 모양도 하나 넣어줘야지. 음. 이번엔. 요. 파랑과 초록 줄무늬로 하고. 이번에 분홍. 난 분홍 좋아하니까. 하나 더 달아야지. 요쪽에 있는. 요 빨간색 줄무늬도 여기다 달고. 음. 여기도 꾸며야 되지 않을까. 요쪽도 꾸미고. 여기도. 넣고. 아 뭐. 아 뭐야. 아. 이제 별을 가져다가 넣으라고 하네요. 흠. 진짜. 나. 나 이걸 더 꾸미고 싶은데. 아. 아 진짜. 아 나 진짜. 아 아가야. 언니 더 꾸미고 싶은데 더 꾸면 안되냐. 어? 아. 뭐 어쨌든. 가서 별을 한번 찾아 봅시다. 별이 어디에 있을까. 여기에 있으려나. 별이. 별이 어디에 있을까. 여기 벽은 아직도 부서져 있네. 음. 여기 없고요. 어디 있을까. 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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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별이 어디 있을까. 와 이거 뭐야. 귀여워. 인형들. 인형 여기 뒤에 있으려나. 아. 없네. 별 여기는 거 떼가면 안되나. 안되나봐. 음. 그런가 봐요. 그럼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. 여기는 여기. 요쪽에. 있으려나. 아. 별이. 여기 있으려나. 아. 어딨지. 일단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. 위에 있을지도 모르니까. 창고방 위에 좀 봅시다. 어디 보자. 어. 여기 있네. 별. 우와. 예쁜 선물 상자들 사이에 별이 있네요.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선물로 되어 있냐 이거. 순. 이거 뭐야. 뭐지. 선물 포장. 어쨌든. 요거. 가져가지고 갑시다. 이쪽으로. 밑으로 내려가구요. 오케이. 자. 별 들고. 가자. 예. 역시 크리스마스 트리의 마지막 장식은 역시. 별이죠. 우와. 맞아. 빛나는데 무슨 소리니 이거. 어머. 어머. 왜 불이 나. 잠깐만. 어떻게 해야지. 요거 요거 요거. 요거 요거. 불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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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꽃. 어. 어. 어머. 터키에 나왔어. 터키. 터키 후추도 뿌려져 있네. 와. 맛있겠다. 야. 야. 아니 근데 왜 하필이면 불이 나갖고 일단은. 어. 뭐야. 아기 어딨어. 아. 나 정말 아기야. 에. 아기야. 아 어디있어. 일단은 이 터키를 여기다가 둘게요. 자 여기다 두고. 아기가 어디가. 진짜 아기를 찾아야겠는데요. 어. 어. 뭐야. 어. 아니. 이거 뭐야. 야. 뭐야. 아니. 토끼. 아니. 아니. 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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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혼자 사준. 이거. 다 먹어온잖아. 야 이놈아. 야 이놈아. 하핰. 허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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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놈아. 이러면 돼. 이러면 돼. 안 돼. 이러면 돼. 안 되냐고. 이러면 돼. 안 되지 이놈아. 이. 야. 이놈. 아직 웃고 있는거 봐라. 이리. 어. 요 놈이 요 놈이 어? 아니구냐 호우 한 줄이나봐야겠네 어? 알겠어 어? 나 정말 어우 고약해 어후 야 여기 앉아 어후 여기 앉아 어 어우 정말 아 나 정말 아 일단은 쟤 옷을 새로 갈아입혀야 할 것 같은데 얘 너무 더러워 근데 얘는 뭔데 자꾸 내가 따라오냐? 응? 너? 너 뭔데 나 자꾸 따라와 너 뭔데 나 자꾸 따라와 야 셀톤 버려 놔! 아 왜 아 왜 안 멀어져? 아아 나 정말 어쨌든 아까 전에 요 쪽 방에서 옷을 본 것 같은데 여기 방에 있는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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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다가 줘야겠다 아 나 정말 이쪽으로 갑시다 옷을 입혀줍시다 여기로 갈게요 이쪽으로 가서 하아 정말 아가야 옷 좀 예쁘게 입고 바지 똥똥 싸지 마자 여기 으아아아아아 야 근데 너무 귀여웠다 이것 봐 하하하하하 엘프가 됐어요 엘프 너무 귀엽네 야 여기 크리스마스 트위 크리스마스 트위랑 사진 하나 이렇게 인스타그램이 올려지고 체카오 휴로우 아우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자 여기 여기 이거 하면은 더 빠져만색해질 거예요 그렇죠? 아우 좋아 아우 깨끗해 아우 좋아 자 여기 앉아계세요 아 니는 이거 버린 다음에 새로 할테니까 알겠지? 아 이거 두고 아 버려 버려 버 아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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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버려 이 이 이거 뭐 다시 요리하다고 이거 어떻게 하자고 야 여기다 두고 아 새로운 터키를 만들어야 겠네 어어 어머 접시를 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얘를 버려야 돼 우리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어떻게 만들어 일단 얘를 어어 그래 이렇게 갖다 버린 후에 오케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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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시 꺼냅시다 어잇 뭐야 원래 이렇게 멀었나? 뭐 어쨌든 자 애가 가져다가 어어 뭐야 아 나 미친 이거 왜 이러고 냉장고 안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요 어 여기 있다 다키 여기 있는데 일단은 요거 그러면은 이거 들고서 갑시다 어어 어어 어 뭐야 어어 어어 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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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왔다 이놈 오케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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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가야 돼? 저쪽으로? 어 여긴가봐 잠깐만 여기다 던져놓고 여기로 잠깐 가서 이거 들고 오자 허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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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 재밌겠다 여기는 잠깐 여기다 두고 여기로 가서 아가야 너 때문에 애가 어 뭐야 서른 도는 녀석 너땐 내가 개고생을 했잖니 허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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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없어졌어 아무튼 여기다시와서 여기로 가져오고 허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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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게 아 좋네 야 일로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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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가 허허 허허허 아아 재밌네 야 이게 뭐야 너 이놈 이 자식은 뭐지 이놈 갖다 버리고요 갖다 버리고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할게 어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허허허 너무 재밌다 일로와봐 자아 허허 허허허 허허허 아 재밌어 제가 재고 갑시다 여자로 가구연 여기로가서 오븐에 다시 집어넣을게요 이번에는 먹으면 안돼 알겠지 어 뭐야 없어 없어 뭐야 이거 잭인 더 박스 이거 돌리는게 없네 손잡이를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손잡이가 어딨을까 손잡이 이쪽 요쪽 여기에 있으려나 흠 어 테레비 어 따뜻하다 어 뭐야 뭐지 일단 여쪽으로 가면은 어 내가 거울이 안 비치네 일단은 여기에 없네요 어이 뭐야 아이씨 이놈 왜 자꾸 날 따라오는거지 일단 여기로 갈게요 여쪽으로 가서 잭인 더 박스 어 아 여깄네 여쪽에 있는 여잭인 더 박스 핸들 손잡이를 가져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넣으면 오 오 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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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해볼까 아 근데 이거 아기한테 보여줬는데 아 참 너무 귀엽네 이거 근데 아헤헤헤헤 오 귀여워 아 아아아 으아악! 어머, 어, 야. 어, 야 깜짝이야. 어, 야. 뭐, 여기선 튀어나오니? 깜짝 놀랐네요. 어쨌든 여기다 두고. 좋아, 이제 타임 포디너. 저녁 먹을 시간이야. 자 여기. 으아악! 이건 전부 다 이렇게 되는 거니? 어쨌든 여기다가 둘게요. 시작! 오케이, 어어! 따뜻하고 너무 있어 보이듯이. 먹고 싶다고 하는 거 봐라. 아 그래 알겠어 나도 앉을게 자 같이 먹을까요? 옳죠 우리 인형들도 같이 야 토끼나 저거 당근만 먹는거 어 뭐야! 어! 아니 이게 뭐 너한테 왜 이딴 걸져 아니 이게 뭐 선일이고 어! 눈이 왜 저러! 아.. 아.. 아 뭐야 아.. 아 왜 지금 뭐야 꿈? 어? 어? 뭐야 이거 헉! 나에게 지금 선물을 주려고 이런거냐가! 이러면 당연히 당근만 또 용서하는거죠 이 밑에 있는거 언제 치워야 와 엄마야 일단 여기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.. 어! 와! 야 뭐야! 헉! 야! 사동차다! 와! 와! 야! 잠깐만! 어이거 봐 예뻐! 와! 야! 와! 와! 헉! 야! 와! 야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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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대박이다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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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신기해 야 대박이네 야 좋은걸 줬구나! 이번엔 여거 오! 와! 아 시몰! 잠깐 볼 볼 공이다! 우와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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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! 어디야! 어딨어! 야 줘봐! 야 줘봐! 오케이 오케이! 오! 아가야! 아! 최고의 넣는 거다! 와! 야! 너무 멋져 얘들아! 야! 이것 봐! 다음! 이건 뭘까? 우와아! 뭐야 이거 헉! 비행기다 이거 야! 하늘을 날릴 수 있어 이거 제가 맞출 수 있나? 야! 아! 아 이거 할려면 조금 몇 부족이네 아하! 오케이 야! 근데 저게 얼굴 도네 이거 잠깐만 이거 얼굴 어떻게 맞추지? 이렇게 말고 좀 날라가다가 펑! 얼굴! 얼굴을 맞추고 싶은데? 얼굴을 어! 아! 아깝다 얼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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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정도로? 펑! ح هو! 아! 최고다! 이쪽으로 날려야지 우와 아! 이거 마지막 끈은 뭐지? 마지막 선물 오! 오! 우와! 이거 뭐야? 거운이다 오옹! 오옹! 오오옹! 오오옹! 이야아아아 와아아아 야아아아아아 그 guy 야아아아아ㅏ아 아아아안들 이거 야 가야 이거 최고다 이거 야 이거 정말 최곤데 야 콧콩이 이거 끼우기 야 대박이다 이거 너무 재밌다 야 가야 고맙다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너무 좋아 어쨌든 자 이제 떼어지는 게 너무 웃기네 야 이거 언제 치워 자 방구 좀 끼지마 이놈아 어 알겠어 어 방구 좀 끼지마라고 어 아가야 어 방구 좀 끼지마 아 야 어떻게 나리지 멋있게 아까 전처럼 방구 좀 끼지말라고 어 알겠어 방구 좀 끼지마 방구 끼지 말고 위로 올라가자 위로 올라가서 잠을 잡시다 이제 잠 잘 시간이에요 자 자자 오케이 아우 좋아 좋아 자 이제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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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인형 줄게 자 이제 자는 거야 알겠지 이제 도마스를 읽어줄 필요는 없지 너는 이제 다 컸으니까 다 큰 어른이니까 잘 자고 제발 나 깨우지마 아 가사 자겠습니다 이제 아 바운시보 이거 계속 튕겨다니더라고 이거 제가 웃기지 않아요 시룩 저기다가 놓고 어우 야 이거 언제 다 치우냐 어쨌든 야 이거 너무 좋다 이거 구독자분들을 향한 나의 하트를 그려야겠어 하트 맞아 이거 잠깐만 하트 하트 그려볼게요 이거 뭐야 이거 배경이 왜 이래 일단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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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는 표정 슈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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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좋아요 이거 뚜둘 떨어지는 거 보고싶다 안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요 안 떨어지나요 안 떨어지나요 안 떨어지나요 안 떨어지나요 왜 안 떨어지죠 킥맞네요 왜 안 떨어져 아 아쉽네 이거 떨어져야 재밌는데 아무튼 이거 바닥에도 세울 수 있고 짱이다 이거 이거 여기다가 잔뜩 붙여가지고 잠깐만 이렇게 잔뜩 붙여가지고 날려보자 우와 야 이거 떨어지면서 난다 하하하하 재밌네 어쨌든 이제 티비를 보면서 쉽시다 아 나 대화렬한 구독수하여 눌러가지고 어머 뭐야 티비 왜 이래 뭐야 어 뭐야 어 어 뭐야 검은 고양이네요 뭐야 뭐야 뭐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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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여기서 그르른 소리나 고양이 소리나 잠깐만 어 뭐야 이거 고양이야 너 뭐야 어 야 너 뭐야 어 어 어 어 어 여기 잠깐만 올라가보자 야 너 뭐야 뭐야 너 일로와나 어 쟤 맞출 수 있나 슉 슉 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 슉슉슉슉슉슉 이중에 하나는 맞지 않을까? 너 뭐야? 너 뭐야? 너 뭐야? 너 뭐? 너 뭐? 어? 어? 어 뭐야? 돌탈! 어어! 뭐야 나도 갈 수 있나? 잠깐만 뭐야 잠깐만 여기 가도 괜찮은거야? 어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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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크리스마스 챕터를 클리어했다고 이거 선물이 좋더라구요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짜잔 선물들이 가득 나옵니다 빠우시볼이나 아니면 요런 자동차들 요런거 아 빠우시볼 왜 이렇게 많아 야 이거 어 야 이거 또다른 장난감 요런거 나오구요 어 요런 우와 이거 뭐야 우와! 버블건이에요! 야 이거 봐 아가야 버블건 너무 좋지 않는이야 이거 봐 버블건 시.. 싫구나 그래 야아아아 버블 너무 예쁘죠 우와! 이거 뭐야 이거는 크리스피인가 봐 디스코 와아아아 이건 또 뭐야 오! 이거 아까 전에 봤더니 요거 총이고요 예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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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건 또 뭐지? 아 빠우시벌 완전 많아. 여기 튕겨놓고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날아가는 비행기 어 이것도 자동차 자동차도 시동 걸어놓고 이것도 뭐야 어 실로폰 잠깐만 해볼까? 자 해봅시다. 아 이게 장난감은 요정도가 끝인가봐요. 우와 대박이다 어 뭐야 어쨌든 여러분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아라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꼭꼭 눌러주시구요. 다른 영상도 확인해주시면 아주아주 땡큐 베리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럼 모두들 다음 영상에서 뵈요. 안녕! 아라랑의 구독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와 많은 종버튼을 꼭 눌러주세요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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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ers